계속해서 이번에는 사회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OK 부모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OK 부모라고 말하면 소위 2, 30대 젊은이들이 1960년대 전후에 태어난 baby 부모 세대인 나이 된 세대의 잔소리와 참견에 대해서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꼰대지 그만해요 라는 의미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영어권 세대들이 쓰는 말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 2주로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20대 뉴질랜드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던 중 나이 든 의원들이 야유를 던지자 의원들에게 OK 부모라고 응수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25살에 클로에 스와브릭이라는 젊은 여성 의원회인데요. 의회 발언 도중 기성세대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알면서도 방치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다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없애자라는 탄소 제로 법안을 위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의원들은 스와브릭 의원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발언을 가로막으러 듣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OK 부모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트위터 등 SNS상에 빠르게 퍼져서 인기를 끌게 되자 OK 부모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OK 부모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의 발언에 심히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를 두둔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잘 아시죠? 월트 디즈니의 상성려이자 영화감독인 에비게일 디즈니 씨는 올해 나이 59살로 어찌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자 59살지만 요즘 유행하는 OK 부모를 언급했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의 꼰대질까지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OK 부모라는 말이 그렇게 화낼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비게일 디즈니 씨인데요. 자신을 포함해 이를 시청하고 있는 당신들 또한 이미 늙었다라며 더 이상 매일매일 달라지는 요즘 세상에 적응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OK 부모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화내기보다는 현실을 한번 직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톡선을 발언했습니다. 디즈니 씨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를 욕한다고 불평하는 바보들은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성세대만이 땀 흘려 경제발전 등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기는 현실 인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들어가는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살아가는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든 것이 흘러가면서 변하듯이 역사 또한 흘러가게 둬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참견만 하지 말고 앉아서 애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54살에서 74살 사이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기성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 기성세대들이 은퇴를 미루게 되면서 24살에서 38살 사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승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심지어 직장까지 옮기게 되는 이들이 벌써 절반 이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젊은이들은 세대가 다르고 또 생각도 기성세대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베이비 부모 세대라도 100세 시대를 도래하면서 노후준비 부담 등 걱정거리 안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물론 미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부터 LA 한인타운의 민족학교에서 불거진 한인 1세와 한인 2세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이미 서로를 성토하는 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어찌 보면 오케이 부모라며 비꼬는 젊은 세대와 이를 탐탁치 않게 보는 기성세대 간의 갈등의 봉합은 아마도 서로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신 9세대 간의 갈등의 골 더 벌어지지 않도록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